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이 부자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자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M.J. 드마코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부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아니 어쩌면 원하지만 그것을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이 누구고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에서 하나를 꼽으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M.J. 드마코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행기라고, 비행기 사실 비행기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죠 왜냐하면 중력의 힘에 맞서서 그렇게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해냈죠 그것을 해냈는 사람 누구죠?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M.J. 드마코는 라이트 형제가 대단한 이유는 단지 하늘을 날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날게끔 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정말 라이트 형제가 위대하고 대단한 이유는 하늘을 날게 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의 중력을 깨고 날았기 때문이다 라이트 형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이트 형제가 정말 무거운 사람도 싫고 쇳덩이도 싫고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발명품을 만든 것도 물론 대단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 사실 그건 뭐냐? 사회의 중력 이걸 깼다라는 거 사회의 중력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을 거예요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해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 너희들은 돌았어 시간 난기야 멍청하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거 너가 가능하겠어? 그거는 되게 어려울 텐데 그거 힘들어 그거 불가능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100억 부자가 되겠다 300억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결심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나 오늘부터 300억 부자 되기로 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웬만한 사람들 전부 다 쟤 생각이 좀 이상해 쟤 비현실적이야 불가능해 멍청하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라이트 형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라이트 형제는 이 사회적 역풍 즉 모든 젊은이들을 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만약에 이런 사회적 역풍에 굴복했다고 한다면 맞아 쇳덩이가 어떻게 하늘 날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어 인간의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 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이런 사회적 존중에서 벗어났죠 자유로워지는데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존중을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MJ 도마크가 말한 유치원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 꼬마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서 노래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가 손을 번쩍 들 거예요 아이들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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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래할 수 있어요 라고 손을 들겠죠 그런데 13년 후쯤 지나서 그때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노래할 줄 아는 사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그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잘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은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죠 몇몇만 조금 손을 들 뿐이란 거죠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사람에게 했는데 대체 무엇이 결과를 바꾸어 놓은 걸까요 유치원 아이들은 아무도 자기에게 노래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노래를 잘한다고 믿었던 것 뿐입니다 그쵸 우리가 아이들 꼬마 아이들에게 넌 노래를 못하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이고 잘했네 노래 잘하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은 그 사람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보고 노래를 잘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믿고 손을 자신께 든 거죠 그런데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사회 경험도 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거죠 아 나는 노래를 못하는구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 왜 이렇게 음치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똑같은 질문 노래할 줄 아는 사람 이라는 질문에 손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사회적 중력에 굴복하게 되는 우리가 학습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중력을 만들어내는 회의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회로부터 철저히 훈련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과 가능을 일찍부터 구분하고요 심지어는 가능한 것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차에 여풍을 계속 불어도 될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천만 원을 벌 거야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 거야 내가 3년 안에 30억을 벌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아마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것에 더 강한 역풍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역풍에 여러분들은 굴복하시고 맞아 무슨 내 주제에 무슨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어 무슨 내 주제에 1년에 1억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가능했던 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MJ 듣먹고 이야기합니다 비범한 불을 얻으려면 비범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그런 역풍에 굴복하는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비범한 신념입니다 비범한 불을 남들은 정말 1년에 5천만 원 4천만 원 벌면 만족해가면서 살아갈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 보신 여러분들은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 그것에 만족 못하시는 거잖아요 1년에 1억 10억 100억 100억 버셔야지 만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과 비범한 불을 얻으려면은 여러분들은 비범한 신념으로 완전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불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옆풍에 등을 돌리면 바람이 여러분들의 등을 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추월차선을 달리고 가속을 얻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옆풍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바람에 맞서서 걸어 나가면 뛰어 나가면은 그 옆풍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나가려는 그 의지 노력들을 꺾으려고 하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내가 이 옆풍에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옆풍은 내 등을 밀어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참 재미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중 옆풍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면은 정말 재미있게도 그들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더 빨리 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제이 드마코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옆풍으로 작용하는가 라는 질문에 여섯 명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옆풍이 대체 무엇이냐 여섯 가지 옆풍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제 주변에도 보더라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옆풍을 더 강하게 붑니다 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고 옆풍을 더 강하게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옆풍을 불어댑니다 두 번째는 서양 차선 교리를 전파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뭐 학교 뭐 이런 게 대표적 얘기겠죠 세 번째는 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진 부모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남들과 다른 것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반대를 하시는 분이 아마 부모님일 겁니다 부모님이 그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삶의 경험 그런 지식들이 모두 다 서양 차선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 추월 차선으로 나아갈 때 부모님이 반대를 가장 강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집이 최고의 투자자선이라고 주장하는 서양 차선 교리들입니다 뭐 부동산만 절대적으로 투자해라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빠르게 부자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100달러 투자하면 50년 후에 1천만 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서양 차선 구루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 환경을 얘기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서양 차선 구루들입니다 서양 차선 구루들 서양 차선 구루들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부자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갑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팔아서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과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돈을 가져가고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서양 차선 구루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부자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베스트 스텔론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영화 로키 로키를 찍은 그 이제 뭐 배우죠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인데요 그의 성공 스토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평범한 직업을 거부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실베스트 스텔론은 회사에 취직하면 직업의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꿈이 죽어 사라져버릴 것 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범한 불을 얻으시려면은 비범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비범한 불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그쵸? 근데 나는 콩을 심어 놓고 남들과는 다른 팥이 나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범한 불을 갖고 싶다면 비범한 선택을 하셔야 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 설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에게 있을 여풍은 무엇이었냐 라는 질문에 자신에게 놓인 환경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불가능은 없다 추월차선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주변에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은 부의 추월차선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MJ 드마코가 말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여풍을 부는 사람들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여풍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여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풍으로부터 등을 돌리셔야 됩니다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여풍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등을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떠밀어주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하는 도구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그 환경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 환경에 벗어나셔서 여러분들의 그 목표 여러분들의 삶, 원하는 삶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만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